승리의 여신! 아네! 현타가... 귀여운 아네모네! 등장! 별일 없는데? 여긴 괜찮아! 난 도착했어! 여기 맞는 것 같은데? 그래서 님 랭킹이? 너 치면 이 옷 입힐 거야! 히히! 라스트 스포츠야! 살짝 배고픈데... 얼른 끝낼까? 내가 왔는데 설마 지겠어? 히히! 구역 확보 완료! 여긴 이제 내 땅이야! 캐리 받으려면 날 지켜! 앞을 좀 막아봐! 다시는... 미션 안 할 거야! 룰렛 그만 돌려! 히히! 길가 날카롭고요! 학살의 연회? 하하하하! 으악! 너 거기서 딱 기다려! 으악! 저, 잠깐만! 이거... 그게 고장 같은데... 으악! 나이스 샷! 찾았다! 도망은 못 치지! 한 번 쓸고 가보자고! 으악! 좀 더 강해진 나! 이번엔 뭐가 나왔나? 왔던 길로 돌진! 모여서 한 번에 치자! 시청자니 선물이야? 이쯤인 것 같은데... 신신 모두 간다! 오늘 기록 갱신 간다! 아네모네 온해요! 무브! 무! 전략적 후퇴... 지금 들어가야 돼! 아네모네 나가신다! 에임봤지? 진짜 실력 보여줬죠? 백업 어디 갔어? 적 중에 방송 보는 사람 있나? 한 판은 봐준 거야 붙어도 나한텐 안 돼 위치를 지켜 여기 좀 있어봐 재정비 시간이야 잠깐 빠지자고 다들 뭐해? 봤어? 아깐 렉이었다고 알았어 오케이 강한 화력이 답이지 이거나 받아라 따라올 수 있겠어? 너 팀 버려? 같이 가 뭉쳐서 한타 가자고 MVP 찍으러 가자 고고고 먼저 들어가 어그로 좀 끌어봐 자자 자리 잡아봐 준비 다 됐어? 이게 실력이지 잘 봤으면 구독도 하자 잘 봤으면 구독도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